하루 한정으로 철분 엽산 비타민D를 동시에 중외제약 철분 엽산 비타민D예요. 포인트 하나, 체내 산소 운반과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이 12mg 함유되어 있어 식약처 기준 하루 권장량 100% 섭취가 가능하대요. 포인트 둘, 레몬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 엽산이 400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서 특히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들에게 좋다고 하네요. 포인트 셋, 골다공증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를 1일 영양소 기준치 대비 100% 충족시켜준대요. 포인트 넷, 임산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캡슐 오징어 먹물 색소를 사용했대요. 포인트 다섯, 철분 엽산이 부족하기 쉬운 임산부나 수유기 여성,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,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먹으면 딱 좋다고 하네요. 1일 1회 1캡슐로 한 번에 채우는 내 몸의 철분 엽산 비타민D. 지금 홈의 쇼핑에서 중외제약 철분 엽산 비타민D를 만나보세요.